안녕하세요~! 저는 치즈소스에서 마시멜로우스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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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요 새콤달콤하고 쫄깃해요 바삭바삭 콜라 쫄깃쫄깃 팽이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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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만들어졌어요 식감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고기맛이에요 소스랑 소스랑 소스를 만들어요 너무 좋아요 소스랑 소스랑 소스 바삭바삭 바삭바삭 바삭 저건 진짜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 이 맛은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또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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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 마요네즈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마카롱 겉은 닭다리 팽이버섯 마요네즈 매콤달콤달콤 오늘의 영상은 영상에서 만나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